유에스캠 방송의 보험정보시간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해 주실 릴리시어 재입학종합보험의 재입학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올해 들어서 비가 유달리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자동차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급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뭐 당연하죠.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날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도 인상이 되지만 일단 차량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차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자동차가 사고 나면 이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날 때는 나더라도 사고 난 후에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당시에 사고 경황을 확실하게 숙지해서 나중에 보험회사에 리포트할 때 정확하게 리포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보통 육가원칙이라고 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우 이런 식으로 해서 when, where, why, what, how, which 이렇게 그런 거기에 맞는 사고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육가원칙 기억하면 되겠네요. 기억을 발음은 못하겠지만 사고를 정확하게 보험회사에다가 리포트하는 방법은 오히려 보상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혜택을 받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1년이 지난 후에 혹은 8년이 지난 후에 보험회사에서 리뷰할 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차량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운전자와 마찰도 가끔씩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네. 흔히들 운전하게 되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죠.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차량 등록증이라든가 보험 정보를 세 가지를 꼭 교환하게 되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를 우습게 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주느냐 사실 잘 잘못의 판단은 본인보다는 결국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경우인데 이 경우에 흥분은 절대로 금물이고 또 침착하게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각각 전부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고 핸드폰에 사진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하게 서로 마찰을 잊지 마시고 현장을 그냥 사진을 묵묵히 찍고 중요하게 여기서 길때는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 차 또는 자가워 사고가 임벌된 차에 차량 플레이 넘버를 반드시 찍어놓으면 마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폴리스 리포트를 꼭 띄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나면 경찰이 오면 참 편하죠. 편하죠. 경찰이 리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의 경우 과거 몇 년 볼 때에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는 경찰이 와도 서로 상대방 인포메이션을 교환하고 그냥 보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리포트를 하게 되면 DMV의 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바디샵을 통해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에 반드시 그거는 리포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DMV에. 그러니까 결국은 리포트를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자동차를 본인 피해를 주고 갔을 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24시간 안에 경찰서나 파출소나 혹은 CHIP를 가셔서 사고 리포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또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보험은 어떻게 바로 연락을 하는 것이냐? 물론 당연히 이미지어트리 리포트를 해야 되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자동차가 사고 나면 중요한 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자동차 보험에는 로드 서비스, 에머지시 로드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차 보험회에 있기 때문에 부르는데 비가 오는 날이라든가 특별히 밤이라든가 굉장히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AAA 멤버십 카드를 제가 AAA 멤버는 아니지만 그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AAA는 반드시 AAA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멤버십을 1년마다 갱신하고 사게 되면 멤버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인도 어느 정도 후리로 할 수가 있고 또 와서 타이어가 펑크를 난다든가 차에 문제가 있다든가 혹은 열쇠를 안에다 놓고 차를 닫았다든가 할 경우에 굉장히 이머지시 케이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로드 서비스가 있는 보험을 가입하든가 아니면 AAA 멤버십 정도는 하나 갖고 있다면 그런 어려움에 특히 여자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에는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사고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나 밖에 나가지 않는데 비가 아주 라이트하게 올 때는 당연히 로산젤스나 칼리포니아의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첫 올 때 조심하시고 비가 아주 많이 올 때는 당연히 집안에 많이 계시니까 큰 사고 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보험 약관에 우리가 차 사고 날 때 기억해야 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는 물론 에이전트가 도와주셔서 리포트를 하지만 반드시 본인과의 인터뷰를 어저스팅하는 쪽에서 뒷파트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게 되면 꼭 우리가 숙지하게 알려줘야 될 것은 당시의 날씨 상황, 자동차에 운전했던 방향, 그리고 늘 지나가는 길이라도 길 도로의 이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번지수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인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 차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칼라, 상대방의 승객이 있었는지 없는지 여하튼 정확한 리포트를 하는 것이 물론 어렵습니다. 사고 나면 우리가 머리도 아프고 당황하게 되고 되어있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다면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윌쇼 재입학 종합보험의 재입학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